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미국에게 전략핵 상시 배치 혹은 전략핵 수시 배치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지난 2020년에 확인한 미국 국방, 그러니까 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러니까 미국 국방 전략이라는 그 문건과 좀 충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고쳐라가 아니라 그 문건의 해석을 달리해라 라고 아마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결국 미국 국방 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북한 미사일 발작, 핵 발작을 중국과 분리해서 마치 그것이 온전히 북한의 것인 듯 하는 그런 식의 담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파든 좌파든 이거부터 깨부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오늘 새벽에 미사일 띄우고 이거 다 저기 물건도 중국이 준 거고 명령 때린 것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런 쇼를 하냐. 좋은 말로 해서 시진핑의 앞편이고 조금 더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진핑 및 중국 공산당에 신경안정제입니다. 뭐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작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국내 정책 노선과 세계 군사지정학 노선 둘 다 지금 완전히 파산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렸습니다. 일단 국내 정책 노선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군당 주도, 국가 주도가 아닙니다. 얘들은 사실은 어떤 대의적, 민주력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임한 애들이고, 군도 당에 충성한다로 돼 있지, 국가에 충성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국가 위에 당이 존재합니다. 얘들이. 헌법 구조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게 군당이 주도하는 경제가 자유진영 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잠깐만요. 우리가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한 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에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청사진이었습니다.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잘 지켜서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정도 경제 수준에서 민간으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중국으로 치면 그게 한 1990년경입니다. 천안문 일어나는 경입니다. 그때가 우리 1979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15,000달러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민 경제 수준이. 오히려 군당 주도를 옛날보다 더 강화하는 방식이 돼 있다고요. 왜 강화할 수 있냐. 저게 자유시장 경제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저걸 계속 밀고 나가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출과 내수 쌍순환을 이룩해서 무역의존을 낮출 거야. 뭐 이런 소리예요. 저게 지금. 결과는 뭘까요? 꽝이죠. 부동산, 금융, 투자 전체가 부실화된 폰지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죠. 그냥 급추락하고 있죠. 우리 한 총리의 말씀을 빌리면 꼬라박히고 있습니다. 이 군당 주도 경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보여주는 게 시진핑이 얼마나 황당한지. 시진핑이 집권하던 무렵 2012년, 2013년 이 무렵에 이미 냉정한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주택, 도로, 고속철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가 성숙해가고 경제가 이제 그 내실이 쌓이면서 점차 손이 묻어가면서 이제 발전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보세요. 불과 한 20년 전 사진, 그러니까 2002년 사진만 봐도 그 칼라로 찍어놔도 좀 촌스럽잖아. 이런 건물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데 2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또 계속 투자를 하고 민간들이 또 발전을 시켜서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쟤들은 군당이 주도해서 이미 군당 주도로는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위를 저질러 버렸다. 주택도 더 짓고 도로도 더 깔고 차도 안 다니는 고속도로 빵빵 뚫고 전국을 공기만 실어 날리는 고속철을 얼마나 깔았는지 전 세계 모든 고속철의 총 연장 길이보다 중국에 있는 고속철 길이가 훨씬 더 많고 저기에 투자된 무려 1조 8천억 달러가 공정으로 지금 떴습니다. 심지어 한 50%의 노선은 투자비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속철 운영 전기값을 못 뽑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내 정책 노선은 완전히 지금 파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세계 군사지정학 노선도 파산이 되어 있죠. 얘들 군사지정학 노선이라는 건 첫째 진주 목걸이라고 불리는 해상무용로 특히 동중국, 남중국, 말레카, 인도양, 호르무스, 홍해 여기에 이르는 그거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육상을 얘들이 감숙, 신장, 퀴르키스, 타직스탄 그 다음에 우즈벡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해서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는 위로 뺑글 돌든지 아래로 돌든지 해갖고 그 다음에는 터키로 연결되고 위로 돌아가지고 러시아 지나서 우크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크라까지도 가고 이제 헝가리 뭐 이렇게 다 가는 뭐 이런 거를 왜 철도 연결 이런 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도도요. 그게 한 한 사 오천 키로 이상 되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그 운송수단이거든요 철도도. 그 다음엔 배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막 도로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이게 무슨 뭐 당나라 시절 얘기하나 지금. 아무튼 그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앙골라 같은 또 알제리도 중국이 손대를 많이 묻혔을 거예요 지금 저거 많이 석유가스 많이 생산하죠. 앙골라도 중국 손대 완전히 묻어있는 데고 모잠비크는 중국 손대 묻히다가 빠져나갔고 그걸 이제 우리가 차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 자원부국들도 다 손대 묻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아프리카 빈국들 다 손대를 묻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제 그 자기들의 주장은 효율적인 중국식 인프라 기반 경제성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의 염카폰을 파는데 그 염카폰이 이제 셀피를 찍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흑인의 얼굴이 좀 희게 나와서 뒤에 검은 배경이 있을 때 얼굴 윤곽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그 색소 조정을 해주는 뭐 그런 아기자기한 기능까지 넣어서 염카폰으로 아프리카를 상당히 공략을 했다고요. 그런데 돈은 뭐 어마무시하게 들었죠. 또 그 돈에서 중국 업체들이 끼어들어서 많이 빼먹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책으로 결국 군사지정합기지 확보하고 자원 확보하고 국제 여론 및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석삼조. 군사지정합 자원 국제정치 영향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일대일로라는 말로 불리는 그러니까 일대일로라는 말로 불리는 그런 세계 군사지정합 노선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갔냐. 일석삼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반중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랑 연결되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변화. 즉 중국을 괜찮게 생각하는 여론이 한 60% 되다가 지금 한 20%를 주저앉고. 중국 저거 문제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 되다가 지금 80%로 올라간 역전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아프리카까지. 지난 한 5, 6년 동안의 역전현상이. 그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1조 달러가 넘는 부실채권이거든요. 저 일대일로가. 뭐 러시아 같은 걸 빼면 1조 달러가 안 되고 러시아를 넣으면 넘어요. 1조 달러가 넘는 부실채권을 들고 있는 악질적 착취자가 된다고 악질적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지금 저 상태라고. 자 이 상태에서 우크라 전쟁이 전개된 거예요. 이 우크라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시진핑 및 군당 체제에게. 야 너 망한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에서 절대로.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이 우크라 전쟁이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뭐 어떻게 패배하냐. 언제 손들래. 그것만 남은 거지. 이제 파는 결정이 됐는데요. 저들을 이제 공포에 몰아넣고 있죠. 따라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갈라파고스 식으로 무기 만들고 또 그냥 러시아 거 소련 거 막 열심히 그냥 불법 카피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내려고 돈 엄청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네. 그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기를 쏴도 그냥 지방할 만한 나라가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꽁꽁 무장한 다음에 버티면서 저항을 해버리면 거기다 국제공조가 그냥 딱 뒤에서 받쳐주면은 결코 거길 이길 수가 없네. 대만도 못 이겨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점령해 저거 큰일 나. 또 이런 거죠. 피터 자이안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거사를 벌였는데.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적용한 것 같은 경제 제재를 중국에 적용하면 중국은 1년 안에 5억 명 굶어주고. 이런 거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까지 일대일로라고 세계를 재패하겠다고 해왔는데 경제는 무너졌고 일대일로 사업은 완전히 속빈강정이라는 게 드러난 데다가 너 이때까지 삽지한 거야. 라고 우쿠라 전장이 옆에서 뻥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군당 체제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동요를 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동요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체제에 대한 동요죠 불안감. 황제는 즉위해야 되는데 이십사 당대회는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아편 쳐먹어야지. 북 야 너희 미사일 뛰어 미사일 뛰어 불꽃놀이 좀 하려니까 그겁니다. 그럼 결국 그걸 보면서 제대로 뭘 느끼냐 우리는 러시아랑 다르지 우리는 북한 등 여러 수단 여러 방법이 있어 역시 우리. 우리 중화라는 건 위대 우리는 천 년 만 년 갈 수 있어 우리 군당 체제는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핵 미사일을 볼 때 진실은 뭐냐면 북핵 미사일은 중국 인민해방국 평양분국의 것이다 이거예요. 인민해방국 거예요 저게. 군당 체제 거예요. 그다음에 북핵 미사일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언급 안 하는 풍조가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마치 북핵 미사일이 온전히 북한 것인 듯 하는 풍조가 차 있는데. 물론 선수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중국과 큰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니까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평론가들이나 글쟁이나 담론가나 교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당신들이 다 대통령이냐 이거지. 조선일보가 청와대냐 이거지. 아 참나 그래서 정말 문제 많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배경을 딱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선동이죠.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첫 번째 거짓은 뭐냐. 북핵 미사일은 온전히 북한 것이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진실은 뭐냐. 북핵 미사일은 중국 것입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발을 묶고 북한을 자신의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존속시키는 것이 북핵 미사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핵과 미사일을 밀어준 거예요. 따라서 북핵 미사일을 견제하려면 중국을 애먹어야 합니다. 중국이 킵니다. 박 대통령이 저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이 잘못됐지. 중국을 애먹이는 대신에 시진핑한테 가서 읍수한 거죠. 외교적으로 불러 그랬지 달래서.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은 한심하죠. 야 이 사람아 우리 그거 이십 년 넘게 해왔어. 외교적 협상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보다 천배만배 많아 대한민국보다 근데도 쟤들 말 안 들어. 그런데 왜 이 어지러운 판에 와서 왜 얼씽거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저건 중국 이슈다라고 한 거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두 번째 핵무장하자. 이거 뭐 유승민 홍준표 신원식 김태우 서경석. 이거 뭐냐면 대한민국 갈라파커스 만들어서 다 같이 굶어죽자 주체적으로. 그 소리예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핵무장을 내걸고 실제로 의도는 뭐냐. 전술핵 배치 주장이에요 저게. 그럼 핵무장하자 핵무장하자. 그러면은 야 우리 굶어죽는데 전술핵 배치하면 되잖아. 그런데 전술핵 배치 주장도 저것도 거짓 선동이라고. 왜냐. 모든 전술핵은 미군 전투기의 공중토화 폭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한국의 미 공공기지는 이미 전술핵을 운용 중입니다. 미국이 NCND를 안 해서 안 밝힐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전술핵 배치했다는 것. 저기 뭐야 도장 찍고 인감증명 떼주세요. 인감증명 떼주세요. 이제 이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패케무익하죠. 이를 공식화해서 밝히게 되면 이거 간춤 못 모죠. 왜냐하면은 이거에 공식화돼서 문서에다 도장 찍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평화의 땅에 저 잡것들이 핵무기를 지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한테 신고하고 다 도장 받고 그때마다 반출 반입 도장 받고 하든지 운용계획 내고 아니면은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좋습니다. 이런 소리가 튀어나온다고 저걸 공식화하고 나면. 결국 핵무장하자나 전술핵 배치하자는 결국은 뭐냐면 전술핵 공식화를 노리는 간첩 음모고 혹은 간첩에 놀아나는 바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주장에 맞아요. 전략핵의 무산을 좀 더 강화하자. 전술핵은 당연히 있는 거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맞는 주장이에요. 지금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술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 너 백무 엉터리 소리야. 대한민국 전술핵 모두 철수했잖아. 그거 다 철수했어 90년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거 90년대 초 아버지 무식 때 말이야 1991년 9월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아버지 무식 때 그 전술핵 다 철수했어. 맞아요. 뭐만? 지상전술핵만 뭐에 바탕해서? 아버지 무식의 PNI에 바탕해서. 그래서 PNI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라 PNI. 저 PNI가 뭐냐면 프레즈덴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대통령의 핵무기 정책 원칙인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뭐냐면 지상배치 전술핵 철폐 원칙입니다. 지상배치 전술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지뢰. 그 다음엔 핵포탄.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옛날 일이라 잘 모르실 텐데 155mm 곡사포에 넣고 자주포에 넣고 쏠 수 있는 핵포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엔 단거리 미사일. 얼마나 단거리냐. 80kg, 100kg. 전술핵이 저 정도로 가까워요. 지상 전술핵이라는 게 바로 코앞에서 터져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잖아. 이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PNI가. 프레즈덴셜 뉴클리어 인서티브가. 그거에 의해서 전술핵이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없어진 전술핵은 지상배치 전술핵이에요. 전투기 투하 핵폭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투기 투하 전술핵 B-61-3, B-61-4기 전술핵인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PNI에. 그러면 이 지상배치 전술핵 무기를 왜 소련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91년도 그게 7월인가 9월이니까 9월이네요. 왜 그때 부시가 저걸 철수한다고 폐기한다고 저렇게 얘기했지?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관리가 너무 안 돼. 위험하고. 천지 생각해 보세요. 곡사포가 한 군데 몰려 있습니까? 자주포가 155mm. 아니잖아요. 천지사박이 흩어져 있잖아. 그럼 그 천지사박이 흩어져 있는 데마다 전술핵 포탄을 줘야 돼. 사거리도 짧아. 흩어놔야 돼.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야. 거기다가 핵포탄이라는 게요. 한번 만들어두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일반포탄보다 훨씬 더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다시 수정해주고 다시 개비해줘야 돼요. 제대로 핵 분열이 일어나게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그래서 싹 걷어들어서 폐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소련과 논의하지도 않고 하면서 너희들도 전술핵 좀 폐기해. 소련은 하는 김에 핵폭폭탄 공중토화 폭탄도 하자. 웃긴 소리 하지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도 그 얘기하다가 러시아가 그래서 그 다음은 더 얘기 안 했는데 러시아도 지상 배치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시아 이번에 이제 전술핵 진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전술핵 폭탄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서 쓸 폭탄도 없다는 지금 소문이 돌아요. 우크라 전쟁에. 저게 손이 많이 가요. 계속해서. 그 전술핵 이때까지 만들어진 걸 리스트를 보면요.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발을 만들었는데 상태. 리타이어드. 폐기됐다 이거예요. 리타이어드. 은퇴. 폐기됐다. 그게 한 종류가 전술핵 종류가 그러니까 폭탄만 얘기하는 겁니다. B61만 해도 B61만 해도 모드2 모드3 이렇게 해서 모드가 쫙 12가지인데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B61-12까지 해서 5개밖에 없으니까 7개는 폐기됐어요. 저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고 비싸요. 이번에 B61-12요. 그 지금 새로 나왔다는 거. 그 핵탄두법은 다시 쓰는 거예요. 재활용이에요. 그럼 돈 별로 안 들겠네. 저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면 그 재활용하는데도 리머델링 하는데도 한 발당 3천만 달러. 500억 거의 500억 420억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에요. 저 물건이 그래서 500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한 4년 걸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그 백모 네 말 어떻게 믿냐 그게 무슨 전술핵이 P&I가 말하는 아버지 부시가 말하는 전술핵 폐기라 그럴 때 그 전술핵이 지상 배치 지상 배치 전술핵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네 문건에 있습니다. 여기 그 문건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Tactical battlefield nuclear weapons such as nuclear artillery shells 즉 중간중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 그러니까 150모빌의 핵포탄과 같은 그러한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전술적 핵 무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놓고 이제 흰 글씨요. 러시아는 opposes the continued stationing of US tactical nuclear gravity bombs in Europe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해서 전술핵폭탄 공중투와 전술핵폭탄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PNI의 이 문건은 유럽에 배치된 공중투와 핵폭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폐기대상이 아니다. 그의 출처는 어디냐 전직 미 군축 전문가들의 기구인 군축협회 아마먼트 어소시에이션인가 아마먼트 아마먼트 뭐 그런 거예요.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인가 그래요. 군축협회 그래서 이거가 여기서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 전술핵 철수는 지상 배치 핵무기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 배치 핵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